2. 방문은 경기를 뛰었던 게 남가운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왼쪽이 남가운 오른쪽이 김정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정화의 서버. 강화의 공격. 김정화. 이 테이블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잘해서 감독들을 고민하게 해야 돼요. 그럼요. 이렇게 기회가 왔을. 김정화. 자 계속 백으로. 그렇습니다. 떴고요. 입장에서는 행운이 왔어요. 자 포핸드 전환 김정화. 성공합니다. 양도의 서버. 자 백핸드 잘 가고 있는데요. 케라마 김정화. 6대4. 김정화의 특활리. 충분하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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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핸드. 자. 남가운 선수는 바로. 자. 그리고 계속. 돌아 붙이는 남겨놓고요. 석점차 리듭니다. 김정화 나갑니다. 이 좋은 박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핸드 코스를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김정화의 반격이 필요한 두 번째 게임. 첫 득. 남가운 선수는 블럭을 빡. 아 좋아요. 하예전 내지는 길게 주는 그런 변화를 줘야 되겠습니다. 자. 몰아 붙이고 있는 김정화. 결국 네티박. 만 오게 되면 지금 남가운 선수에게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스리올. 아 네티. 남가운의 서버. 빼갑니다. 걸을 때 좀 힘을 빼고 하나쯤 받아주는 그런 기술. 리드를 잘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몰아붙이는 남가운이 드러나 이번엔. 4대 6. 알았어요.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받지 못합니다. 자. 백핸드.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번 움직이고 있어요. 자. 구. 아 좋아요. 김정화 선수의. 다음 플레이가 어떨지. 아. 아. 골림밀. 자. 나갔어. 시도를 했습니다. 김정화. 게임 포인트에요. 크롬. 아. 좋아요. 남가운. 남가운 선수의 포인트였습니다. 아. 듀스에서. 10. 10. 10. 아. 좋아요. 11. 11. 다시 듀습니다. 오. 잘гор Zero. 오. 오. 우리지애들 워낙 우. 오. 오. 이icy. 오. 오.